여기 왔어! 아, 들었구나! 무대 맞춰주세요!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왔는지 너무 궁금하다! 공연을 보러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! 그럼 지금부터 저와 누리가 모두가 즐겁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! 다른 손님을 위해 빈 절석 없이 차라리 차라리 윗도 앉아주세요! 공연 중 이동은 다른 손님께 방해가 될 수 있어요! 공연 중 이동은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! 잘 정리해 주세요 공연 중 숙소 효과로 인해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연 중 무대 앞으로 나가는 행동은 위험해요 유모차는 유모차 구간소 객석 사인은 통로 확보를 위해 비워주세요 필체어 적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비워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? 이렇게 쉬운 공연발라 비키기에 모두 잘 지켜주실거죠? 어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럼 놀이와 함께 공연을 준비하러 가볼게요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